실내에서 네 천둥, 번개가 치네요 오늘은 안전하게 실내에서 촬영 죄송합니다 천둥, 번개가 치네요 오늘은 안전하게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물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시간 같아요 아, 벌써 배부르다 좋아요? 그래요? 어제 리아 언니랑 같이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, 이게 생각보다 발음이 너무 잘 들리니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셀럽 알람 화이팅! rets con Movistar 여러분께 FILM을 ASMR 이제 주어 seg다 해싰 쏘 reas 아位 už ôle 그들 하지만 조 감사합니다.